키마 안녕하세요 킴쌉입니다 2023년 코리아 브릭 파티 구경하러 왔습니다 어떤 멋있는 작품들이 있을지 같이 보러 가시죠 와 이거 뭐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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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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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! 시작! 세워야죠? 아~~ 고맙습니다. 오줌이 저녀를 볼 거면 수능이 아닐까? 아직도 부드러워 아직도 부드러워 왔는데 승인진가봐 맞지마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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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서 잘 받은 건가 올해 그때부터 리조트 에이스 오르침 그때부터 휴근 오르침